자, 3호 극초반에 액기스 현장이 나왔습니다. 거실폭은 3.7m 이주금 5,6천이면 이 집은 고객인 집이 됩니다. 냉장고 자리도 2대 준비했어요. 3.3m, 3.3m 양쪽으로 열한자가 나오는 3억대 신축필라입니다. 아직 잠깐! 욕실은 4억대 클라스 우리 집은 자차로 경인고속도로 3분, 서울 진출이비 10분이라 서울, 인천 출퇴근하기 좋고요. 인근에 초중고가 위치하여 아이들 통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집 뒤편에 오정대공원이 있어 운동하기에도 굿! 제대시장 대형마트도 인접해서 장보식이 너무 좋아요. 반갑습니다! 하마티비의 두꺼비팀장입니다. 직구하시죠? 구독버튼 먼저 눌러주시고요. 오늘의 현장은 부천시 오정동에 위치한 가성비가 아주 좋은 흰축필라입니다. 한계동 5층 16세대 보시다시피 주차장도 이렇게 완벽하게 시공돼 있으니까요. 주차 편안하게 하시고 두꺼비와 함께 집보러 가시죠. 직구할 땐 하마티비 직구할 땐 하마티비 직구할 땐 하마티비 하마티비 집에 대한 모든 정보 하마티비 우리 집을 찾아줘요 하마티비 왕테라스 복층 빌라 하마티비 신축 빌라 전원주택 하마티비 자 전실부터 보여드릴게요. 전실이 밝고 좀 환하죠? 여기 좀 환하긴 하네요. 전실이 환하고 넓고요. 지금 제 뒤쪽으로 보시면 신발장이 이렇게 긴 수납장으로 3단으로 되어 있고요. 중간에 선반이 있어가지고 물건 같은 거 DP 하거나 올려놓으시면 되고요. 바닥 보시면 이렇게 띄움 시공에 라이트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어요. 또 바닥은 타일 시공에 줄룸까지 다 시공되어 있고요. 저희 집 중문은 이렇게 삼현동 슬라이딩 도어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실게요. 실내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좌측에 맨 욕실이 있고요. 우측에 3번방이 있는데 3번방 먼저 보도록 할게요. 예 여기가 3번방인데요. 지금 제가 사이즈를 미리 재봤어요. 2.3m 2.3m 정상각형 뚱뚱한 구조고요. 요정도 사이즈면은 자녀들 방으로 쓰실 때 책상 놓으시고 침대 놓으시면 딱 알맞을 것 같아요. 3번방에 요렇게 저기 뭐야 베란다도 있으니까 베란다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가 3번방 베란다인데요. 베란다 사이즈 괜찮죠? 네. 그리고 여기 채광이 너무 좋은데요. 창도 크게나 있어가지고 채광도 잘 들어와서 빨래 넣으실 때 참 좋을 것 같아요. 바닥 한번 비춰주시고요. 미끄럼 황길 타일에 벽면은 타선 코팅까지 다 되어 있고요. 여기 이쪽에다가 회탁기 두시고 여기 딱 수전 있잖아요. 세탁기 두시고 이쪽에다가 건조대 같은 거 놓으시면 빨래 잘 마를 것 같아요. 자 바로 앞에 욕실이 있는데 욕실 보기 전에 바닥 한번 비춰주시고요. 지금 저희 집 요렇게 다 해린몬 스타일로 강말로 다 시공되어 있어요. 메인 욕실 보도록 할게요. 자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은 좀 화려한데요. 메인 욕실 화려하죠. 다운라이트 우리 라틴장이 알려주신 다운라이트도 잘 들어오고 감절등도 잘 들어오고요. 전체적으로 테라조하고 줄눈이 시공돼 있어가지고 좀 고급스러워요. 중간중간 이렇게 금박 포인트도 있고요. 자 바닥부터 보시면 테라조 타일로 시공돼 있고 줄눈 다 시공돼 있고요. 변면도 테라조 타일로 이렇게 시공돼 있고요. 이쪽 보시면 금박으로 된 해바라기 수전, 일반 수전, 선반까지 있고요. 여기 인스타 거울 있네. 오 조명 거울. 요즘 현장 사목 극초반대 분양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깔끔하게 돼 있을지는 몰랐어. 이거 인스타 거울 와서 한번 현장에서 보시고요. 수납장에다가 젠스타일 선반, 여기 세면대하고 양병기까지. 요 정도면 역시 아주 깔끔하게 잘 시공된 것 같아요. 자 메인 욕실 보셨으니까 바로 우측에 주방 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주방 사이즈 괜찮게 나왔네요. 폭이 되게 넓게 나왔네요. 지금 이쪽 이렇게 폭이 넓게 나왔고요. 시탁등 보시면 아주 블링블링한 걸로 잘 시강돼 있고 아일랜드 시탁도 이렇게 높이를 좀 낮춰가지고 식사 드시기 좋게 이렇게 시공돼 있어요. 밑에 물건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물건 수납하시면 되시고요. 뭐 요 정도면 내분이서는 넉넉하게 식사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부장 약간 유광 재질의 그레이톤 하부장도 같은 톤으로 통일감 있게 시공돼 있고요. 지금 상부 가스레인지 후드까지 다 시공돼 있습니다. 제 뒤로 오시면 여기 싱크볼이 아주 깊고 넓은 걸로 사각으로 이렇게 시공 잘 돼 있고요. 거위목 수련도 잘 설치돼 있고요. 어휴 여기는 벽면에 유광 타일로 시공하고 줄눈까지 다 포인트로 주셨네요. 고급스러워요. 자 이쪽이 냉장고 자리 같은데 냉장고 여기다가 하나만 두셔도 되고 여기다가 하나 더 두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양념 냉장고 두시고요. 여기다가 김치냉장고 두시면 딱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럼 저랑 자리를 조금 바꿔가지고 거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우 거실 고급스럽다. 오우 고급스럽고 뒤에 채광이 좋네요. 아우 오늘 집 동남이 아니에요. 채광 아주 그냥 끝장이죠? 장도 크게 나있고 채광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천장 한번 비춰주시면 우물형 천장으로 충고 더 높게 시각적인 효과 주시고요. 여기 거실 메인 등도 아주 고급스러운 제품으로 시공돼 있습니다. 자 이쪽 아트홀 자리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아트홀 자리 보시면요. 방면은 이렇게 웨인스 코팅에 중간에 금박으로 포인트 줘가지고 아주 럭셔리하게 시공돼 있어요. 요렇게 다운라이트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빈틈없이 불 잘 비칠 거고요. 요정도면 한 75인치 80인까지도 두셔도 무리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시스템 에어컨이 없네. 아 여긴 없네요. 조금 아쉽다. 자 이쪽 쇼파홀 자리 보시면요. 큰 타일로 요렇게 고급스럽게 시공돼 있고요. 오우 쇼파가 지금 이게 5인용인가요? 오 이거 4인... 넉넉하게 4, 5인용? 네. 4인용 두셔도 공간 남으니까 테이블 두시면 될 것 같고요. 5인용 두셔도 부족하지 않을 것 같아요. 사목 초반대 빌라가 요정도 공간 나오면 솔직히 말 다 했지. 너무 거실 마음에 드네요. 자 깜빡이 거치 폭을 안 댔으니까 폭 한번 재고 올게요. 제가 지금 폭을 재봤는데요. 지금 요 폭이 3.75m가 나와요. 우리가 3.5m만 넘어가면은 거실 사이즈 괜찮게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요 가격대에서 요정도 사이즈면 거실 훌륭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요런 거실 다 보셨으니까 요쪽에 있는 2번방 보러 가도록 할게요. 아! 가기 전에 요렇게 지금 DP 돼 있잖아요. 요기다가 가죽 사진이나 뭐 테이블 같은 거 넣으셔서 물건 올려놓으시면 좋겠죠. 2번방 보러 가도록 할게요. 자! 2번방입니다. 지금 벽면 그린 파스텔톤으로 깔끔하게 시크박지 시공돼 있고요. 바닥 강마루 시공돼 있고요. 제가 사이즈를 재봤는데요. 요쪽이 지금 2.5m가 나오고 요쪽이 2.4m가 나와요. 거의 정사각형 뚱뚱한 구조로 돼 있고요. 요정도면은 침대 놓으시고 요렇게 책상 놓으셔도 공간 활용 잘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채광도 잘 들어오는 거 느끼시죠? 저기 동남향이라는 거. 동남향이라는 거. 채광 아주 좋은 집입니다. 2번방까지 보셨고요. 이제 마지막 남은 안방 보도록 할게요. 안방은 안방이네요. 사이즈 괜찮게 나왔습니다. 지금 3.3m, 3.3m 전사각형 뚱뚱한 구조고요. 이렇게 지금 퀸 사이즈 침대가 DP 돼 있는데 요렇게 침대 두시고 요쪽에다가 붓박이장이나 가구 같은 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안방 사이즈 괜찮죠? 어, 이 정도면은 괜찮죠. 확실히 안방이라 넓긴 하네요. 네, 안방 사이즈도 굉장히 잘 나왔고 금액대 고려했을 때 자재 같은 것도 괜찮게 쓴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채광도 잘 들어오니까 안방도 채광 좋은 거 체크하시고요. 마지막 부부욕실 남았으니까 부부욕실 보도록 할게요. 자, 부부욕실 괜찮습니다. 오, 괜찮아요. 이 정도면은 진짜. 일단은 인테리어도 기본적으로 고급스럽게 잘 시공돼 있고요. 왜 괜찮냐. 항상 제가 강조하죠. 부부욕실은 요 변기에 다리가 안 걸리고 요 환기창 있으면 1등 부부욕실이라는 거. 지금 보시면 서랍장은 고급스럽게 시공돼 있고요. 여기 세면대, 양변기, 일반 수전에 거울도 이렇게 이쁘게 시공돼 있어요. 뭐 요 정도면은 부부욕실 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두꺼비와 함께 오늘의 모든 공간 다 보셨고요. 오늘의 집 부천시 오종동에 위치한 신축빌라입니다. 저 분양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분양가는 3억 극초반이라는 거. 아, 여기 이 정도인데 3억 극초반이면 진짜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면 가격 괜찮게 잘 나왔고요. 가격 대비 지금 인테리어 제품이라든지 자재 같은 게 고급스러운 거로 잘 시공돼 있어요. 지금 입주금도 한 5, 6천 정도만 입주 가능하시니까 입주금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여기 매물번호 보시고 여기 이 번호로 연락주시면 두꺼비가 친절하게 상담해드릴게요.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하마티비의 두꺼비 팀장이었습니다. 안녕!